플랜트 현장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나눔 지식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요즘 시중에서 스테일리스강 용접시 100%가스 없이 용접할 수 있는 용접기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100%가스가 없이도 고품질이 스테일리스강을 용접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특별한 용접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무퍼지 용접봉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티그 용접봉처럼 가늘고 긴 막대 형태의 로드 타입과 다른 하나는 롤에 감겨있는 와이어 형태의 전극 타입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리콘 함량입니다. 일반 티그 용접봉에 비해 규소인 실리콘 함량이 약 두 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규소는 용융풀 내에서 공기 중 산소와 결합으로 이산화 규소를 형성하여 용접부의 산소를 제거하는 탈산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산화 규소는 슬랙으로 떠오르면서 용접부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규소는 용융금속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생성된 슬랙의 고른 분포를 유도하여 용접부 산화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리콘의 특성 덕분에 100퍼지 가스 없이도 비드가 산화되지 않는 고품질의 스테인리스강 용접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퍼지 용접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티그 용접봉과 동일해 보이지만 용접봉 내부에 플럭스가 들어있는 플럭스코어 아크 용접이라는 것입니다. 즉 플럭스 연소로 발생된 가스가 외부 공기를 차단시켜주고 플럭스의 탈산작용으로 산화를 방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드 표면에 형성된 슬랙은 용접부가 외부 공기에 의해 산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처럼 플럭스 성분과 용접봉 내의 규소 성분이 스테인리스강 용접부를 이중삼중으로 보호하여 100퍼지 가스 없이도 용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플럭스 코어 아크 용접이 진행되는 단면도입니다. 아크열에 의해 플럭스 심지가 들어있는 용접봉이 가스와 슬래그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가스와 슬래그가 용접금속을 산화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퍼지 용접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용접봉 내 규소 성분과 플럭스가 용융 슬래그로 되어 이면비드까지 균일하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슬래그는 고온의 용융금속 비드를 대기중의 질소와 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용접의 진행방향과 멀어진 용접부가 식으면 슬래그는 얇은 두께로 응고되어 약한 충격으로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 후에는 앞면과 뒷면 모두 산화되지 않은 깨끗하고 광택 있는 균일한 비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스테인리스강을 용접한 결과물을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100퍼지 가스 없이 일반 티그 용접봉으로 작업한 것이고 오른쪽은 무퍼지 용접봉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배관 내부 퍼지 없이 용접했는데요.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죠? 왼쪽의 백비드는 심하게 산화되었지만 오른쪽은 100퍼지 가스 없이 무퍼지 용접봉으로만 용접했는데도 마치 100퍼지를 한 것처럼 깨끗한 용접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벨코사의 TGX 무퍼지 용접봉으로 스테인리스강 용접을 시현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외관상으로는 일반 티그 용접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배관 내부를 보시면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보시는 것과 같이 다량의 슬래그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슬래그가 용접비들을 대기로부터 차단해서 용접부의 산화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무퍼지 용접봉의 장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2인치 배관 용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티그 용접은 100퍼지를 위한 기구 설치와 가스 소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무퍼지 용접봉을 사용하면 이런 준비 과정 없이 바로 용접이 가능해서 작업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퍼지 용접봉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관 내부에서 발생된 슬래그가 향후 공장 운전 중 배관 내 유체 흐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이러한 무퍼지 용접봉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루트패스 용접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접봉은 루트패스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슬래그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루트패스인 초층 용접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슬래그가 과도하게 용융금속 내에 누적되어 슬래그 혼입이나 융합불량을 반드시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플랜트 김 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